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첨완전자입니다. 아침에 비가 그칠 듯 하더니 약간 보슬보슬한 비가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외출나 하는데 약간 지장은 있을 것 같아요. 비가 좀 안 왔으면 좋을 텐데 약간 아쉽습니다. 하지만 봄비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시원해서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멘탈을 관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삼성전자에 관련된 초심은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초심은 잃지 말자. 하여튼 여러분들 꾸준히 투자를 하셔야 돼요. 꾸준히 투자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미래에 좀 더 경제적 자유를 독립을 위해서 같이 한번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다 함께 좀 부족하더라도. 한번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주가 및 배당금 투자 방법 등 간략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주가는 어제 금요일 마감으로 해가지고 8만 천원으로 마감을 했어요. 8만 천원. 그래도 작년만에 비해도 많이 오른 거죠. 작년에는 뭐 한 5만원, 6만원 이렇게 해다가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가지고 8만원까지 왔지만 올 초에 한 96,800원도 찍긴 했는데 좀 아쉬웠어요. 아쉽지만 이렇게 횡보 기간이 좀 길다는 게 조금 답답하겠죠. 근데 그 긴다는 것도 길다, 길다. 이것도 정의가 좀 애매해요. 이게 과연 뭐 1년도 안 되는 걸 길다고 해야 하는지 뭐 한 1개월도 길다고 하는 건지는 사람마다 약간 느끼는 건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뭐 몇 달도 긴 것도 아니다. 뭐 그런 분들도 있지만은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길어요? 이거 뭐 한 달만 해도 막 돌아버릴 것 같아요. 그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체감하는 게 달라요. 언뜻 내공이 있고 없고 차이도 있고 하여튼간 좀 기간은 좀 메탈 동료는 계속 지속이 됐다.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고요. 주가는 약간 지지부진한 것은 어느 정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오선주 또한 마찬가지예요. 오선주도 작년에 뭐 한 4만원대 했는데 거의 지금 현재 7만원대 하고 있고요. 1월 초에 비하면 좀 떨어지긴 떨어졌어요. 떨어졌어도 현재 7만4천원대는 꾸준하게 현재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주리리 분들이 간혹 이런 부분도 했어요. 보통주에 비해서 왜 우선주의 주가가 가격이 좀 낮게 형성돼 있어요. 지금 보면은 보통주는 8만1천원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대략 계산을 하면은 한 7천원 가까이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있으면서 우선주가 낮게 형성돼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간략하게 알고 있으면 좋으시겠죠. 일단은 우선주에 대한 정의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우선주. 우리가 보통 삼성전자 주식 하면은 보통 보통주라고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삼성전자 주식은 보통주. 여기도 우선주가 뭐냐. 보통주에 비해서 우선주는 배당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배당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쉽게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하지만 이 우선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권한이 없어. 의결의 권한이 없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보통주가 더 선호받기 마련인데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보통주의 가격이 우선주의 가격을 뛰어든고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의결권은 없는데 먼저 배당을 더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리고 가격이 좀 더 저렴하다. 그 정도만 이해했어도 주인의 요소는 어느 정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 봐야 그게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배당금에 대해서도 궁금한 분들이 있어요. 보통 우선주는 보통주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삼성전자 배당금은 우선주와 보통주 두 종목 모두 배당금이 거의 같다. 그렇게 되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배당금을 우선에서 받을 권리만 부여한다는 점이지 배당금의 차이는 거의 없어요. 전에는 한 이런 차이 있나? 이런 차인가 했는데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2018년도에는 주당 얼마 했냐? 2018년도 1417원 19년도는 얼마 했냐? 1417원 2020년에는 2,995원 21년에는 1,705원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다는데 일단은 좀 더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특별 배당이 20년도에는 들어왔잖아요. 특별 배당. 특배가 들어왔어요. 특배가 있기 때문에 2,900원 된 거예요. 1,500원 더 줬기 때문에 21년은 1,700원 정도 보통 한 300원 정도 더 올랐죠. 가위가위 21년도가 좀 늘어났는데 이때 또 특별 배당을 줄 수도 있어요. 왜 특별 배당을 줄 수 있냐?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나중에 상속 문제도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거죠. 하여튼 배당금만 들어오면 상당히 좋아요. 배당금 들어오는 날은 여러분들 상당히 좋다. 월요일에는 역대 최대 사상으로 13조 배당금을 풀었다고 해가지고 주가 상승 이끌까 말까 그런 일들이 있었고 배당금 들어온 날은 거의 잔칫날이다. 이날에는 거의 보면 소고기도 사 먹고 소주도 한 잔 할 테고 가족들하고 외식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재투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재투자 그래서 상당히 설레이는 날이 이제 배당금 들어오는 날입니다. 근데 약간 증권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시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느 증권사면 오전에 주는 데도 있고 어디는 오후 늦게 주는 데도 있고 증권사별로 다르니까 그 부분들을 잘 참고하시고요. 우선 2021년 1분기 배당금이 뭐 한 361원이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분기배당을 진행하고 있다는데 매 분기배당을 해준다는 겁니다. 매 분기배당을 해준다. 얼마나 좋아. 그렇죠? 매 분기배당 해준다니까. 배당금 지급 기준일을 한번 잘 살펴보자. 그렇죠? 그러면 1분기는 3월 30일이었어요. 2분기는 6월 30일이 기준일입니다. 그래서 현재 삼성전자 배당 지급일은 예정일이에요. 예정일 어느 정도 유동성은 있다고 하지만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 삼성전자 배당금에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배당 기준이 이틀 전까지는 해당 주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기준일 이틀 전까지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냥 안전방으로 계속 갖고 있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2분기에 배당을 받고 싶다면 배당 기준이 6월 30일이니까 6월 28일까지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6월 28일까지는 갖고 있어야 한다. 갖고 있어야지 그 사이에 팔아버리면 의미 없어요. 배당 못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여튼간 6월 28일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부지런히 모으셔야 돼요. 열심히 모으자.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들 뭐 한미정상회담이 있었어요. 최근에. 그래가지고 삼성전자는 최근에 19조 투자한다. 엄청난 돈을 투자한다고 난리였는데 결국 미국에다가 파운더리 공장을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뭐 이에 대해서 대폭 지원해주겠다. 반도체 동맹을 맺자. 해가지고 러브콜 하고 하는 거예요. 하고 그런 상황인데 이런 호재 상황에서 약간 좀 움직이더니 지금도 아직까지도 약간 또 행보한다. 딜빌거린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간 호재들은 상당히 많아요. 많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특히 미국 쪽에 투자하는 그런 계획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쏙쏙쏙 주가에도 어느 정도 조금씩은 반영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하고요. 악재도 있죠. 악재는 매번 TSMC하고 맨날 격차가 벌어지니 많이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기술력 차이가 있니 없니 그런게 하는데 일단은 반도체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기술력인 것 같아요. 기술력 물량보다는 기술력이 중요한 것 같다. 지금 TSMC하고 격차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데 삼성의 입장에서는 좋지 않다 그런 식으로 해서 기사가 나와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기술력 차이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삼성이라고 허접한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삼성이 허접한 기업이니까 어차피 EUV 공정으로 다 설비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TSMC도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전 세계 2위의 반도체 기업이고 우리나라에서 1등 기업인 삼성전자 거기서 낸드 사업 부분도 전멸도 30% 이상을 기록하고 낸드도 20년째 20년째 이게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메모리는 30년째고 이렇게 위대한 기업입니다. 하지만 자꾸 이런 기사들이 나와가지고 투자자들의 마음을 계속 긴장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죠. 여기에 또 보면 공매도가 들어왔어요. 최근에 안 하다가 공매도가 5월 3일부터 재개를 했어요. 공매도 1위 종목이 바로 삼성이다. 공매도 세력이 이렇게 많이 접근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약간 좀 크게 밟았지 못하고 있어요. 올라갈 듯 하면서도 공매도 치고 하니까 근데 공매도 해도 횡보를 하게 만드는 거죠. 일단은 공매도 세력이나 최근 TSMC의 격차로 인한 투자 기대감이 약간 저하된 것은 있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주가는 크게 뻗질 못할 것 같다. 그래도 언젠가는 우상향 할거에요. 우상향 그렇게 저는 예측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최근에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와요. 빅사이클 슈퍼 사이클 이 온다 그런 얘기도 하고요. 가전사업 모바일 사업 또 상당히 실적을 잘 꾸준하게 내고 있다. 그리고 또 여러가지 글로벌 판매량도 상당히 성장하고 있다. 좋은 이야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고 실적은 계속 꾸준하다. 실적이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적이 안 올라왔는데 특히 매출이 오르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매출이 꾸준히 오른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가는 흔들릴 수 있어도 실적 계산 등으로 앞으로 배당금 이 줄어들기보다는 천천히 늘어날 수 있는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봤는데 주리니 분들 특히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 한테만 한번 이야기 포커스를 맞춘 겁니다. 잘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하지만 잘 모르는 분들 처음에 삼성전자 입문하는 분들은 대략적인 흐름만 알고 있어도 좀 낫지 않겠나 그 다음 보통은 계속 천만전자 채널만 듣고 멘탈 관리 하고 그렇게 지내시면 돼요. 여러분들 복잡하게 살지 마시고 다른 채널도 좋은 채널도 많겠지만 제 채널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많이 들어주시더라구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구독도 해주시고 찐펜도 해주시고 여러가지 여러분들의 영원한 영원 댓글 항상 기대도 해보겠습니다. 저 또한 부지런히 한번 열심히 달려볼게요. 평안한 휴일인데 이렇게 한번 영상을 남겨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복되고 즐거운 일들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